새벽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나긴 했는데 각수름 소리야 잠깐 났어요 잠깐 아들이 나면 빨리 갈아주자 가라고 생각했거든 정신없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여기 나이 한 거 보여서 나이잖아 아들이 나면 빨리 갈아주자 가라고 생각했거든 정신없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여기 나이 한 거 보여서 나이잖아 행복해야 될 설 명절에 살인과 방아와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가 하면 명절에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날 어머니를 살해한다 사실 입에 담기조차 좀 싫은 사건인데 이게 왜 그랬는지 범행 동기는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일인데요 하필이면 또 명절인 설날에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일인 사건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10일 새벽에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를 당할 당시에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 동기를 알 수가 없었고 10일 오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술이 깼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의 얘기에 의하면 말은 하긴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범행 동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경찰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병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숨진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럼 경찰이 알고 출동을 한 거죠? 그것은 이제 범행 전날인 2월 9일 저녁에 30대의 아들인 A 씨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오전 1시경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 통상에 술 마시고 이렇게 전화하면 뭐 이렇게 그 말을 잘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건 현장을 뭐 어떤 사진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진을 갖다가 그 지인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된 것이죠.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사실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아니, 자수를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왜 지인한테 전화를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파악은 돼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저 추정컨대 경찰에다 직접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내키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인에게 일단 전화를 해서 그 지인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뭐 이건 이 사람은 그럼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자수로 인정받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범행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 하던데 이건 범위 진술에 의존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확인이 된 건가요?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시신 옆에 본인이 누워서 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이 30대 아들이 자고 있었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는 척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부 언론에 보도된 CCTV 화면 보면 범인이 술을 사는 장면도 포착이 됐던데 실제로 술을 얼마나 샀는지 혹은 술을 샀다 할지라도 맛있지 않고 만취가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렀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술을 샀는지 그것은 일부 보도에서 CCTV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사고 난 이후에도 이것을 갖다가 과연 마셨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 심신미약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범죄 사건에 있어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으로 형을 좀 더 경감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만취 상태였다 할지라도 술에 많이 취했다는 걸로 형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좀 인정됐던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경감시켜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남성이 이전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형구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음주 사건으로 해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금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술을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건대 이 범행 동기가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경찰은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범행 동기를 밝히는 일일 텐데 어떤 조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관련되는 범행 동기를 하기 위해서 포렌식하고 주변인들의 탐문 수사를 통해서 과연 그 이전에 어머니, 피해자인 어머니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도 지금까지는 행설수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한 조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